네 안녕하세요. ING 스포츠 브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지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제품은요. 이쪽 뒤쪽에 있는 스포츠 브라인데요. 일단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인 그 스포츠 브라에서 탈피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아,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봄이 다가오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랑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때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여성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브라를 차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사실 약간 좀 많이 답답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슴을 딱 잡아주지 못하고 굉장히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요. 이걸 또 19금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실 때 왜 스포츠 브라를 하시겠어요? 가슴을 딱 잡아주고 움직이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가슴을 막 억누르면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가슴의 라인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제대로 딱 잡아줄 수 있는 스포츠 브라가 하나씩 필요한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ING 뷰티에서 스포츠 브라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도 정말 하나를 구매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채팅창이 잘 안 보이네요. YG연습생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거 제가 스포츠 브라 팔고 있는데 집중하셨다가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가져가시면 오히려 득템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N사 그리고 A사 이런 데서 스포츠 우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저희가 스포츠 브라를 하나 사려고 하게 되면 거의 4, 5만 원, 5, 6만 원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YG연습생님, 무궁아, 내송이, 다섯 송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가격이요. 정말 대단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어요. 완전히 초특가거든요. 14,900원에 심지어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는 혜택입니다. 15,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스포츠 브라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면 정말 좀 약간 허접하고 이런 제품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지인분이 한 3개를 동시에 구매를 하셨어요. 저랑은 관계없이 이제 다른 분 방송하실 때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잘 때도 그걸 입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무료배송인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컬러로 좀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컬러는 저희가 이제 총 둘레 6가지,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죠. 이거는 호불호 갈리지 않고 어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레이 컬러 약간 블랙 컬러랑 지금 배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컬러 베레이션이 정말 이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성분들 운동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팬츠를 블랙 색상들을 많이 입으시거든요. 블랙 컬러의 팬츠와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게 바로 이 그레이와 블랙 컬러가 이렇게 배색 처리가 된 이 제품은요. 정말 이 제품들 6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된 제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컬러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컬러가 바로 그레이 컬러고요. 저 같으면 이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하겠어요. YG 연습생님. 지영 씨는 얼굴만 예쁘신 게 아니라 손도 예쁘시네요 하셨는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컬러를 먼저 보여달라고 하셨고 일단 원래는 디자인이랑 성능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컬러부터 먼저 짚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컬러는 저희 네온 컬러. 이 컬러는 정말 봄, 여름에는 빼놓지 못하는 컬러죠. 이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네온 컬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스포츠 브라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있는 것도 그냥 네온 컬러의 브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숨기면서 입는 게 아니라 이 겉쪽에다가 약간 그 메쉬 소재의 그런 옷들 입으셔도 되고요. 약간 망사 소재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되게 투명해서 비칠 만한 그런 옷들, 그런 티셔츠에다 같이 매치하시면 투명하게 비치면서 이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네온 컬러는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컬러는 화이트 컬러. 이거는요. 스포츠 브라가 필요하신 분들이지만 아 나는 겉에다가 좀 밝은 색깔 컬러의 티셔츠를 많이 입어 하시는 분들은 흰색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운동하실 때 그 블랙 팬츠 많이 입으시잖아요.